안녕하세요 성소 소다 엔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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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안녕하세요 성소 다양 소다 자연스러워요? 여전히 반응이 없어요 좋아 좋아 이런 반응 지금 몇시에요? 몇시지 아는 사람? 저기 있어 네? 7시 40분?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면 이제 씻고 밥 먹을 시간에 어제가 떡떡이 생일이었으니까 언니가 사주는걸로? 원래 생일인 사람이 사야되는거 알지 뭔소리야 내가 언니 케이크 사는다 한빈과 나 몰랐지 나 자고 있어 맞아 나 어제 잤어 집에 들어가러 왔어 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셀카 좀 찍다가 잤어 다영이 우리는 사진 봤어요? 귀엽죠? 나 앞니 빠졌어 내가 오늘 덜 끝 말았지 진짜? 제가 배고파요 아 네 제가 배고파요 배고파요 오늘은 오늘은 전혀 고민이 없어요 왜냐면 떡떡 물다가 치킨 사줄거니까요 언제 그랬어 언제 아니야? 아 언니 메이치 언니가 치킨 사준다고 그랬잖아 나 나 아니야 여러분 메이치 언니가 치킨 사준다고 그랬거든요 도전 치킨으로 벚꽃 눈빛 여기 사주세요 아니 말이 안 되겠는데 좀 조용히 해 알겠어요 먼저 공준 네 그래서 성수 언니 통화하자마자 나와주셔서 미기 언니가 치킨 사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치킨 사주 기다리고 있어요 미기 언니 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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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규 미기 진짜 Taxi 미기 상ander 열심히 하세요